와... 순서 열었어 어떻게? 그래야 돼? 되게 마음이 안 되게... 순서 열었어? 쉬어! 응, 되게... 나 뛰잖아! 뭐야? 뛰잖아! 뛰잖아! 몸이 움직여! 알겠어! 어? 빨리 빨리 가자! 멋지ечť 더 쉬워! 언제 풀이 돼? 알 그들이 또 이런 곳에을 왔어요. 그리고 그렇게 너무 많은 외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. 그리고 또 다른 꽃들아 죽을 때. 그들이 또 다른 채찍을 받은거예요. 진짜 정말 놀랬어요. 네… 네… 나는 그 야측에서 오를 comments. 내 옷이 joining! 근데 내가 더 많아가지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태어난 지문을 끌어보는 쿠션